사랑하는 메가스혁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오늘의 퀘스트는 기출백제 표지 골라주세요. 선생님, 기출강의가 있어. 기출백제라고.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백제라는 아주 최고의 기출강의가 있거랑요? 근데 그거 표지를 지금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이 골라줬으면 해서. 왜냐면 여러분이 들을 거니까. 들을 거잖아. 그치? 들어줘 제발. 무불개, 저번에 무불개. 선생님의 가장 메인 강의. 무불개.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그 무불개 표지 그때 여러분들한테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뽑아줬었어. 그래서 어떻게 뽑혔냐면 요렇게 뽑혔다. 삥 요렇게. 요게 무불개야. 요게 무불개. 그래서 요게 여행강의. 요게 이제 무불개 강의 교재.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아래는 워크북이야. 워크북. 워크북이 두 개나 있어요. 되게 좋지? 요거 워크북. 복복습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역. 계산하는 거. 요즘 계산역 중요하니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수학1. 수학2. 그 다음에 팍통. 그 다음에 미적. 알겠어? 기안은요. 그러는데 기안은 그냥 저번 거 그대로 둘게요. 알았죠? 미안해요. 기안. 강의 엄청 좋아해. 잘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요게 이제 무불개. 요거 표지 여러분들이 골라준 거거든. 원래 요거랑 다른 거 몇 가지. 3개 안이 있었죠. ABC 3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게 압도적인. 이게 당첨됐어. 물론 이제 여기서 ABC 말고 다른 거요. 쌤. 이렇게 말한 학생도. 미안해요. 왜 이러니? 나 미안해. 미안해. 아 네. 요거 무궁 처리도 해주세요. 기침하는 부분. 선생님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살이 걸린다. 자. 어쨌든.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골랐어. 골라가지고 요거 골라줬거든. 물론 이제 요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A안을 선택해줘서 요게 이제 당첨돼서. 나도 마음에 들어. 올해 그래서 무불개. 엄청 잘될 것 같아. 잘될 거라고. 나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벌써 기대하고 있다고 믿고. 그러면 이제 무불개와 동시에 기출 백제. 기출 강의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기출. 기출 백제 선생님 강의 표지가 나왔거든. 근데 요것도 ABC 3개 안이 있어요. 한번 골라줘봐. 요거 봐봐. 뿅. 요게 A안. 요게 B안. 요게 C안. 요게 ABC거든. 요 중에서 어느 게 나을 것 같아. 어느 게. 요기 색깔은 나름대로 좀 맞춘 거야. 봐봐봐. 요기 무불개랑 수화건소 요렇게처럼. 얘도 색깔은 조금 맞춘 거거든. 낮춘 건데. 글씨가 요렇게 가는 게 나은지. 요렇게 가는 게 나은지. 가운데로 가는 게 나은지. 나 잘 모르겠네. ABC 중에 뭐가 나. PD님 뭐가 나아요. 알겠어요. 말은 안 할게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요게 A안. 요게 B. 그 다음에 요게 C. 알겠어? 밑에 댓글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게 이제 사실 무불개는 작년에 이제 수능 거의 앞둔 아이들한테 이제 후배들한테 알려줘 해가지고 사실 댓글이 무진장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 N수생들 지금 좀 떠나 있고 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할까 하는 N수생들 좀 와서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비고산들이 보다 보니까 댓글이 아주 많이 달리진 않을 것 같은 약간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도 이러지 마. 선생님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더 나아요. 이런 얘기는 좀. 다른 거 없어요? 요거는 사실은 요거 말고 좀 다른 것도 몇 개 더 있었어. 근데 그거는 그냥. 그냥 좀 이런말하는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요 안에서 골라야지 하고서는 이제 A, B, C. 글씨 위치가 어디가 난가를. 어? 내가 봐도 모르겠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주는 대로 나 하려고. 알겠어? 그래서 요거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음. 야. 얘들아. 기출 100제 광고. 광고. 얘들아. 기출 강의는. 기출 강의는.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선별력과 강의력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 사실 기출은 말이야. 두꺼운 기출 문제집들 있지. 그치. 그거 다 푼다? 약간 효율성 떨어지는 것 같아. 기출은 잘 선별을 해야 돼. 쌤이 사관학교, 교육청, 하다못해 경찰대까지. 경찰대까지. 평가원은 당연한 거고. 그 두껍다라는 문제집 있잖아. 그거 내가 다 풀어봤어. 하나도 안 풀고. 우리 연구실에서 다 같이 다 풀었어.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같이 얘기를 해서 기출 100제니까 100문제를 선별해야 되니까 어떤 느낌으로 선별해야 돼? 진짜 그 두꺼운 거 안 보고 요거 100개만 딱 봐도 완벽하게 딱 기출을 마스터할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선별했어. 그래서 정말 선별력만큼은 나 베스트 짱이라고 나 자부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강의력이야. 분석력. 강의력. 이게 기출 강의는 강의잖아. 해설지가 빵빵해요. 이거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 하면 돼. 그렇지 않니? 야, 돌아다니는 거 갖다가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설지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통해서 기출을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별력과 강의력이 합쳐지는 게 기출 강의인데 강의력은 지금 잠깐 요거 봐서 느끼겠지만 뭐 짱. 알았어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다 이해될 수밖에 없게 설명을 쌤이 완벽하게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맞아? 그래서 선별력과 강의력이 합쳐진 이 완벽한 2016 기출 백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쨌건 교재 표지만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 정해주면 내가 요거 딱 선택해가지고 보러 갈게요.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보여줄게. 요거 A. 요거 B. 요거 C. 잘 모르겠지?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봐봐.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A, B, C. 이거보다 보면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이게 또 괜찮은 것 같다.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오라락가락해요. 하여튼 여러분 잘 골라주세요. 알았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쌤이 쉽게 가르치고 이해 쏙쏙 되게 가르치는 건 뭐 짱이니까. 여러분 수학 조금 자신 없고 못하고 기출 괜히 가가지고 어려운 거 하다가 아이고야 하고 털리고 기출 백제로 나중에 넘어오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렇게 얘기해. 기출 백제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듣긴 듣는데 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언제부터 기출 백제 많이 듣는 줄 알아?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구평 이후부터 많이 들어. 내가 보면. 9월 모의고사 끝나고 기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렵고 이상하고 기출하다가 다 털려가지고 야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역시 성은쌤이 짱이야. 이렇게 해서 불꽃 수학으로 막 오는 게 구평 이후에 되게 많아서 이 기출 백제가 나오기는 겨울에 나오는데 실제로 강의를 어맞게 듣는 건 구평 이후부터 엄청 들어. 그래서 약간 속상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로 했으면 나 좋을 것 같은데. 알겠어. 사랑해 여러분. 알았어요? 잘 만들 테니까. 쌤 믿고. 진짜 이거 있다. 어디 갔어요? 왜 안 되니? 선배력과 강의력이 완벽한. 어? 2021이 기출 백제로 이 셋 중에서 하나 좀 골라주셔서 저랑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강의에서 우리 아 이거 밑에 댓글로 달아줘. 알았죠? 댓글로 ABC 중에 뭐 할지. 알겠죠? 사랑해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